이은민 선수 그 전에 골키퍼가 먼저 처리해냅니다 최선호 선수가 공을 잡고나서 살짝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많은 선수들은 일렬로 지금 서있습니다 슈팅 직접 때려봤는데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본인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반대편 전환이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마지막 터치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 올려줍니다 헤딩 슈팅 순간적으로 많은 선수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올려줍니다 지금은 휘쓰리 울리죠 골키퍼 최선화의 선방이었습니다 수비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서가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연결됐어요 슈팅해야죠 슈팅 고 골포스 맞네요 고 고 고 고 이 장면에서 신수민 선수가 잘 받아놓고 오른발 슈팅까지 골키퍼가 황희민 선수의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선 상태로 정반기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로봇고에 주시멜 주시멜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광양여고 화면 오른쪽에 경남 로봇고입니다 잘 끌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로봇고가 좋은 기회를 추성비의 슈팅 네 박스 아 지금 연결됐습니다 온사이드에요 김가현 김가현 태클로 그전에 끊어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냈어요 강혜진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굴절됐는데 네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지금은 부심의 기가 먼저 올라 있었습니다 네 한쪽으로 한 번에 올려줍니다 헤딩 처리 자 슈팅 해야죠 오른발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올려줍니다 안쪽에서 박스 안쪽 세컨 볼 슈팅 아하 자 수비가 먼저 한 발이 빨랐고요 지금 슈팅은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많이 무너지면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김세영 김세영 오우 골키퍼가 쳐냅니다 주성비 주성비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 뒤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자 슈팅해야죠 슈! 아크 장면에서 슈팅! 아 아크 장면에서 슈팅! 자 아크 장면에서 슈팅! 오른발 슈팅! 아우 벗어납니다 자 지금 또 엄청나 캐논 슈팅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양여고는 어 수비쪽에 오히려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끊어냈어요 네 연결됐어요 박스 정면에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스코어 1뒤! 자 결국에 로봇고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봇고가 후반전 9분을 남긴 상황에서 네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자 감독과 포옹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어왔어요 두 명의 선수와 골키퍼를 제외하고 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뛰어왔는데요 여기서의 김은민 선수의 득점 자 접어놓고 오른발로 마음먹고 슈팅 때렸습니다 침착하게 찰 곳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구요 굉장히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이제 다 뛰어갑니다 네 박스 앞쪽까지 위치해 있구요 이진주가 차줬습니다 자 지금 온사이드에요 온사이드에요 박스 안쪽에서 슈팅! 옆그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광양여고가 다시 공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측면 아 빠릅니다 광로영이에요 간만에 보는 광로영입니다 광로영 먼 거리를 드리블해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연결됐어요 표지수 슈팅! 아하 골키퍼가 쳐냅니다 자 지금 완벽한 광로영에게 광로영 중앙에 동료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뚫고 나와요 광로영 오른발 슈팅! 아하 크로스방타! 크로스바 상단을 때립니다 길게 차줬는데 헤딩 경합 하지만 공이 뒤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 중간에 터진 동점골로 양팀 1대1로 후반이 종료가 되는데 이제 연장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전반전에 광양여고의 뜨거운 공격이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로브꼬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김흥민 선수의 정말 귀중한 한 번에 앞쪽으로 패스해줬어요 왼쪽 측면 아 연결됐습니다 광로영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꺾어줬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딜! 연장 후반 시작부터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크로스 이후에 조금 어선하게 들어갔는데 모든 선수들이 뛰쳐나와서 껴안고 이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황혜민 선수가 자 이 장면이었죠? 광로영 선수의 돌파가 있었고요 꺾어줬는데 여기서 네 황혜민 선수가 처리를 했네요 황혜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꺾어준 공을 제대로 처리를 해냈습니다 우선 광로영 선수가 자 이거는 황혜민 선수가 정말 행운의 득점이네요 아까 전반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골대 맞고 공이 나왔는데 오른쪽 측면 몰고 들어갑니다 아 연결됐어요 신수민 올려줬는데 옆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터치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왼발 슈팅 아하 수비의 슈퍼 세임이 나왔네요 신수민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전남 광양경우가 황혜민 선수의 멀티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2승리로 결승전 한자리의 주인공이 광양경우로 확정이 났네요 우선